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향년 92세의 나이로 조금 전 결세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류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향년 92살의 나이로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.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모친상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강 여사는 노환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최근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. 오늘 오전부터 중환자실 앞엔 병원 보안요원과 청와대 경호원까지 배치돼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.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강 여사의 건강이 악화되자 오늘 오전 고인이 입원한 병원에 미리 도착해 곁을 지켰습니다.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헬기를 이용해 오후 4시 50분쯤 병원을 찾았습니다.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모친의 건강 악화 소식을 전해듣고 병원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기도 했습니다. 강 여사는 오늘 문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하고 몇 시간 뒤인 조금 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청와대에 따르면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부산의 한 성당에서 최측근만 조문하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위재민입니다. MBC 뉴스 위재민입니다.